배틀! 각자의 팬들을 불러서 판정단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비트 좋은 걸로 하나 틀어봐 여름리키예요 우리 여름리트리아버리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스토킹이라도 해야 되나요 이거? 이러다 나 펜 뺏기는 거 아니야? 독도는 누구나 가슴 속에 있잖아 점점 뭐 미쳤지 뭐 말이 안 나와 하루에 두 번 밖에 안 될 거예요 안경에 틈기가 차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재밌을 수 없고 배달 요리에 만화를 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적어야지 말아갑시다 백조운 거 좋네요 맛있게 매워요 맛있게 눈물 속 빠는 날입니다 사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고정하고 싶어 비법 좀 이겼잖아요 내꺼 어때? 한 입만 달라고 그래 이혼감이야 야! MBT 접수 페인트 파이